자 오랜만에 문명 파이브 입니다 오늘은 질 게임이니까 왕자의 빠름에 꺼 아 너무 오랜만이다 아 너무 오랜만이다 문명하면 확실히 이 성우분밖에 생각이 안 나 묵은 코끼를 무친 코끼리 무친 코끼리에다가 근데 망치가 없네 별로 여기에 못 공소져야겠네 여기에 핍시다 그냥 여기에 피워버리고 요렇게 돌을려버리자 송로버섯도 있고 해보자 야 뭔가 편안하다 문명 식스는 이게 정책트리가 사회이랑 과학 나눠져 있잖아 그것 때문에 처음보고 정신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문명 파이브는 확실히 좀 간단해 하기가 이해 간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 그리고 이게 뭔가 UI도 간편한 간편하고 근데 이제 전략 게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문명 파이브를 싫어하지 너무 쉽다고 근데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지 우린 어려운데 둘 다 아니 문명 식스는 파이브 똑같이 하는 사람은 어려운데 그거를 쉽다고 막 싫어하고 파이브를 캐주얼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 되게 어? 그녀들과 함께 이렇게 음 그녀들과 함께 종교는 뭐 정신에 용내가 사회의 명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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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괜찮으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 먹읍시다 하하 수도가 가까이 있네요 우리가 나중에 쳐들어가고 광학의 힘으로 어디 보자 뭐가 있나 보고 그 다음 쳐들어가면 되겠네 올라가자 뭐 갈까 이 정찰병보다는 기념이 먼저 가죠 식량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한국으로 편하게 하는거 오랜만이네 제발 인구 굿 되는판 지금 보면은 요 정찰병 기점으로 전사는 요렇게 가고 정찰병은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돕시다 서로 시계방향으로 그리고 그 문명 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식스는 요 이동력이 여기 강이 두개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 들고 요 강을 못 건너는데 문명 파이브는 여기도 이동력 하나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정찰병을 할 때 먼저 전사를 요렇게 가면은 턴이 끝나는데 그러지 말고 이동하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똑같이 이게 식스에선 안되 오이고 도로는 하지만 미루밍은 아니요 도로는 시계가 도로가 인도 도로는 도로는 도로가 도로는 도로도 도로는 도로는 이곳은 도시국가에서 스카우트 해오는 것 같다. 도시국가가 없네. 이쯤에 하나 있으면 좋으랬만. 없네. 아이, 제일 안 좋은 거다. 없을 것 같지, 왠지?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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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 모셔오면 되겠네, 여기서. 아, 모셔오면 되겠네. 이쯤에 하나 남은 거에 뭐지? 저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 자, 모셔오면 되겠네. 이럴 때 하신 자격증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럴 때 하신 주인공과 함께 하는 거라고. 그러나, 고마워오면 되겠네. 폴리네시아. 여름보니, 도시로우아야. 얘가 나라가 한 8개, 10개 있잖아? 얘 막을 사람이 거의 없어. 초반에는 호구 맞아. 초반에는 호구 맞는데? 나중에 막 견제를 안 하고 가만히 두잖아? 진짜 무서워하지. 대상. 대상을 미리 뽑아놓는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노동자 뽑아놓는 것도 괜찮은 게 어차피 여기에 나오려면 한 17탄 정도 들거든요. 아, 대상 먼저 하자. 먼저 하자. 노동자는 우릴 뽑지마. 어, 막혔네? 막혔다? 어, 막혔어? 대구? 맨날 전통같죠? 자, 이거 꼭. 이번엔 자유롭게 해. 그리고... 자유로 하면은 이제 도시를 뭐 많이 피는 게 정석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하가 있지? 상하가 아마 수렬이었을 거야. 그치? 요거 야영지였나? 아마 그럴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왕자 난이도여도 질 수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가끔 체크해줘야 되지만 어, 지을 수 있어요. 가야죠. 요렇게 크게 돌자. 아, 크게 돌면 안 되는구나. 얜 이거 계속 지켜봐야지. 근데 문명같은 게임 하다보면 나는 신난이도가 옛날에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냐면 이 난이도를 올리는 게 게임이 AI의 인공지능을 올리는 게 아니라 AI한테 유닛을 좀 더 준다거나 예를 들어 개척자를 두 개 준다거나 노동자를 세 개 준다거나 기술을 부스팅 시킨다거나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그니까 똑같은 똑같이 해서 얘가 나보다 똑똑하게 뭐 해야 되는 거지 출발선을 다르게 하니까 아, 이거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퍼져. 근데 충분히 똑똑한 AI 만들 수 있을 텐데, 그치? 왜 스타크래프트도 인간이 이제 AI 못 이긴 되잖아. 다둑도 그렇지만 여기 하나 사줘야겠는데? 인간이 지금 못 이기인데, AI들을. 모든 게임을 거의. 어우, 카일러스잖아. 아무도 없네? 이렇게 다 국가를 펴버릴까? 여기가 개척자가 있거든요. 여기는 노동자고? 일단 공화재 간 다음에 들어가지 합시다. 기다려. 왕자 난이도라 아마 얘네가 한 30톤 돼야 나올 거야. 노동자가. 기다리고 목장까지. 하스는 AI도 우리 못 이길 수 있지. 지가 요구사로는 어떻게 컨트롤 할 거야? 그게 주작이지. 하스는 어쩔 수 없지. 이 AI도. 아, 지가 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못 뽑아서 쓴다는데. 지도 화낼걸? 기도는 우리가 훨씬 잘하니까. 원더는 뭘 가볼까? 자유하면 피라미드 갈 수 있는데 이 타이밍에 바퀴를 먼저 찍어서 지금 여덟턴 남았지? 잠깐만. 일곱턴, 여덟턴. 그럼 바퀴까지가 여덟턴, 아홉턴. 딱 맞겠다. 바퀴까지 가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거는 진짜 기분 좋을 때 가는 거예요. 옛날에 걸장 문학 슬롯 이런 것도 없었을 때 있잖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가면은 사람들이 다 호구 취급했어. 왜냐면 도서관이 기본 시민 2단 과학 1증가시키는데 얘는 망치를 123개 소모하고 과학 3주고 무료기술 하나를 줬었나? 그때? 그래가지고 이걸 가면 다 문명 초반에 무지성이라고 했어. 컴퓨터는 항상 저걸 가지. 근데 저거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면은. 내가 문명 신난이도인데 저걸 갖다? 그러면 어지간히 AI를 농락하는 거야. 정말 AI를 호구 취급한다. 어? 오, 랄디스코.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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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갔다가 어디가서 역사 잘한다는 소리도 내가 옛날에 베도라즈 퀴즈 할 때도 수도 문제 나오니까 아 이거 옥냥이가 잘 맞출 때인데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살면서 역사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부끄럽게도 게임으로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아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요것 때문에 단지 요 이유로 다마스코스도 어세신크리드때매 알았고 그랬죠 공부한 적이 없어 공부를 궁병 아 이거 노동자 뽑을까 하나 한탄 다음에 궁병 하나 나와야겠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역사에 관해서 알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문명같은 게임하면 재밌겠다 했는데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고 그런게 다르더라구요 여러분들도 역사 좋아하듯이 저는 순수 게임만 좋아해가지고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안되더라고 공부 머리가 없어 그냥 책을 피면 일단 졸아 순수 게임만 좋아해 순수 게임만 좋아해 순수 게임만 좋아해 일단 뽑고 아 그 다음 갈 때가 좀 애매하긴 하네 이 위에 이 위에 발전 상하가 몇개야 그러면은 상하가 몇개야 상하가 몇개야 상하가 몇개야 상하가 몇개야 상하가 몇개야 내가 뽑을거야 내가 뽑아버려 내가 뽑아버려 멈추면서 있겠지 그때 옛날엔 그랬지 여기에 깔고 아직도 안나오니 아직도 안나오니 아직도 안나오니 아직도 안나오고 언제나 dozens 근데 그렇게 퍼포밍 읏 안녕하십시오. 저는 유황디 우젓텐입니다. 중국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철 많다. 어, 철 엄청 많네. 일단 가. 대기해봐. 우리가 뽑아야겠다. 그냥, 그치? 그냥 뽑아야겠지. 아, 아니다. 아, 뭐, 야, 모르고 때렸다, 야. 아, 잠깐만. 야, 도망가지마. 아, 미안해. 도망가지마. 아, 잠깐. 아, 미안해. 도망가지마. 아, 이게 실수가 있는 게 문명 식스랑 다르게 궁수를 우클릭하면 안 돼요. 궁수를 우클릭하면 때리거든? 그러니까 무빙을 쳐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선전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안 하면은 엠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아, 근데 도망갈 것 같네. 기다려 봐. 오랜만에 하니까 이... 계산이 잘 안 되네. 늪지대여서 두 칸이야. 자, 여기서 엠버튼 누르고 이렇게 기다리고. 저거 갖고 와야겠네. 야. 왜 이렇게 가야 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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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놔. 저거 내가 빨리 내놔. 야, 빨리 안 뽑아. 어? 빨리 뽑아, 이거. 왜 이게 느린 거야. 아이, 몇 턴이 늦어진 거야, 이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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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 대상 하나 더 가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디가, 빨리 와. 데리고 갑니다. 일단 각을 좀 보자. 빨리 뽑아, 빨리. 얘는 대충 여기에 숨어있다가 여기 숨을 꽉이 잘 안 나오긴 하네. 정찰병을 일로 내려보내야겠다. 여기 숨을 꽉 나오죠. 세 번째 도시는 여기 피면 딱 좋은데. 아이, 사치 자원이. 없어요, 사치 자원이. 그냥 가자. 머스턴인지 뭐야. 이야. 다 뭘 믿네. 어? 어? 어, 잘 나간다. 승전을 기원하는데 네가 제일 나빠. 아, 옆에서 싸우진 않으면서 승전을 기원하오. 부추기구만 하고. 제일 나빠, 제일 나빠. 올라와. 자네가 내려와. 수확, 달력, 철까지, 합군까지. 정찰병. 어어? 모르는 데가 했는데요. 어딜까? 음... 요 땅들도 되게 애매하다. 천문대 갖고 볼라고 하니까 너무 자원이 없고. 여기 짓자니... 또 그렇기도 하고. 이런데가 무난하긴 하겠는데. 무난하긴 하겠는데. 무난하긴 하겠는데. 굴단하니깐 caldette 이게 예상적인 거다. 대 cuando you like it에 오지 마시피ative 과연 변함 ridge 갈려 일단 급한거 부터 합시다 일단 급한거 부터 쭉 내려와 올라가고 너도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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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러면 책왕 캣나? 어 책왕 했죠 좋아요 지금 지금의 행복도가 낮아져요 그죠? 지금 지금 행복도가 낮아져서 얘기시키고 이거 지금 문명 보시면서도 모르고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알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방학시즌이기도 하고 휴가시즌이기도 하고 문명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막 그런 분들 계실거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배우나요 보다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게임은 배운다기보다 자기가 헤딩을 해야돼 맨땅에 그래야 게임이 제일 잘 배워져 그니까 뭔가 어떤 사람의 공략을 보고 하는건 참고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냥 게임을 사서 무작정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흐흑 맨땅에 너무 아프다고? 아픔도 겪지않고 성장하겠다는거야? 뭐 나도 그러고싶긴 해 감사합니다 아픔을 겪어야 성장을 하지 어? 맞아봐야될거 아니야 아픔을 겪지않고 승리 기본 기다려 도서관 철학까지 가야겠다 워킹님 2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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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말까 알아서 해줄게 해줄게 뭐 해주지 뭐 해주지 뭐 해주지 뭐 하하하하 아 아 키슨님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슨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눈치고 대기하고 너 만져 아멘 아 아멘 중앙 너는 찾았다 야 여기 이 인구가 일꾼이 안나오네? 신기하네? 지금 저는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니까 보면은 야영진 H거든요? 그냥 와서 이렇게 짓는거보다 그냥 H버튼 누르면 얘가 알았지 근데 이게 단축키가 어려운게 아냐 문명은 예를들면 RTC 이런거 이게 하다보면은 왜 단축키를 쓰냐면 고인물 같아 보일라고 마우스로 해도 되는데 하다보면 화면 전환 1,2,1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좀 나게 보이는거지 잘해 보일라 있는 사람처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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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피 어? 근데 이것까지 하면 전쟁광 걸리지 않나? 전쟁광이라고 아, 우리가 사는거지 하다보니 혹시? 우리아이 목소리가 나왔나? 이거면 이제 전쟁광 걸려 이거면 이거면 여기가 뭐 나중에 여기 나오는 애 가끔씩 확인하게 여기 나오는 애 가끔씩 확인하게 이거 그리고 이거 어차피 우리 땅입니까? 좀 기다렸다가 공병? 공병 공병 어이 원던 니네가 다 가져가 알아서 내가 가져갈게 나중에 어 니네 다 가져라 잠깐만 얘 어차피 짚고 올라오고 얘가 여기죠 누가 이렇게 잘 먹는거야? 여기 아닌데 누가 이렇게 잘 먹는 걸까? 아이고 이집트 한 명이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이제 바퀴각을 봐야지 한 명이 이렇게 먹는 건데 말은 어차피 우리가 필요 없어서 왜 이렇게 하고 있phyos 아오 여행은 아시금빛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하셨어? 아, 자네도 안되네. 야, 다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네. 턴골드가 6, 4. 류와로도 다이. 안되, 안되, 안되. 가난해, 가난해. 가난하니까 나도? 직접 내가 통치하러 갈라고 뺏어야겠다 그러면. 저 통치를 잘 못하네, 친구가. 잠깐만. 아니, 어쩔 수가 없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게. 저렇게 해버리니까 답답해서. 안되겠네. 자. 지금 내가 해줘야겠어. 여기도. 안되고. 직접. 일단. 이어요. 대기. 그리고. 얘가 지금 파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여 위로 가서 팝시다. 중간에 있게. 야, 너 지금 나 속일 뻔했다. 나 이거 돈 준다는 줄 알았네. 엉. 헉. 헉. 아. 헉. thou퉈. 헉. 오. 턴. 헉. 엉. 한해당할 뻔했네 나는 내 친구야, 너는 사람들에게 유행한 채소가 있어? 나는 돈인 척하고 말주기 당신의 친구는 당신은 말화폐가 유행할 수 있어? 4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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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니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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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도 복차 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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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3개 스킬 bol 형이 태울 것 같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슬슬 도로 이어줘야 돼 왜 이렇게 일을 하겠지? 가자 자네는 업그레이드 할 준비 굿 어 굿굿굿 얘네 안 나오나? 뺏어버릴라 했는데 안 나오네 자네는 자네가 윗땅보다는 같이 여기 지원 좀 해주게 잠깐만 눈치만 보자 아 안 나와 들킨건 아닌데? 여기 나올 만한데 삐졌나보다 병마용 병마용 어디야 아 여기 아 중국이 병마용 아 중국이 병마용 같구나 중국이 병마용 한건데? 건설 2개 이거 이제 준비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준비해야겠어 요게 황금기 시작하니까 요거 제일 마지막에 하고 도로 입구 있잖아요 도로 행복 챙겨주고 평화 입장하자 어 나왔다 피라미드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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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shields 왁 cinnamon 오라클 해사들은 댄're 외국 ports 내부 내부 언제부터 tot speak 기뻤 있댄 etc 주님 잠시만요 약간 이 스타크래프트의 그 드라구니 CG탱크에 저기 잘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개념이 있어. 아 펠리르님 호스키 고맙습니다. 남민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나폐로 형이 그렇게 키가 갔어? 그래. 자 네 이거. 어거. 어 쟤네도 심장치 않네. 보상.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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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 조준해 조준해. 부석 열 턴. 청소. 서커스. 물방. 대기해 대기해. 여기서. 미리. 어차피 요거 내 땅이니까. 도로를 깔아놓자. 깔아도 되잖아. 미리 여기까지. 하나 둘 됐네. 도로를 깔게. 여기까지. 내 거야 내 거 내 거. 도로 따라가면 얘네도 편하니까. 추석 기도. 이거 얼마나. 같이 가기 힘들어. 이거 얼마나. 같이 가기 힘들어. 오이고. 야잇. 너무 없잖아 근데. 아 아니야 이거. 잠깐만 나도 지금 급하긴 한데 돈이. 너무 조금 준다. 이 골드로 줄었네. 마이너스 5, 6 고마워요, 개호아 아 지나가는 길입니다 아시죠? 아 여기 날씨가 좋네 아리스바바 저 길도 제가 새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부동산 어? 아 이거 나 나쁘지 않네 여기 돌아가 여기도 이렇게 가면 아이고 궁병까지 나오고 막 응? 난리가 났네 아주 아이고 궁병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연락?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잠시만요. 공격 버튼이 비구나. 평화 평화 그러면. 잘못 말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어? 과일레. 왜 삐져가지고 이거 평화하자고. 취소 취소. 아 내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는데. 고무색 또 확 삐져가지고 저거. 아이고. 좋아요. 피라미드. 가자. 가자. 이거는 약탈하면서. 뭐 서서히. 어떻게 해봐야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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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빠지면 모를줄 알고. 빼꼼히 숨어있네. 피라미드를 그리고 바다 위에 지었네. 엄청난 기술력이야. 목공소를. 수상 피라미드. 위로 올려보내야겠다. 올려보내야겠다. 이거는. 들어갈 때 다 같이 들어가죠. 음. 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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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투적기 각을 봐야될려나? 물방 한번 찍고. 아유. 가져가자. لة. 김정지의 목소리를 내리기. 아유. 코quis게ς고아. 기대무야겠다. 침무야겠다. 침묵을 내리기. 침묵을 내리기. 침묵을 내리기. 사 разtechn delivery. 사자리시피. 아유. 얼마야? 30원? 10레터? 4 알지? 쟤네바 이거? 어? 빌려 쓰는 거야 다음에 돈 주고 산 거야 우리가 토지 값은 어디 보자 이것도 이쪽으로 아유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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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b 여러분 적금 온다 갈아 Zewin prophylen 신의 성은 또 모든 미쳤습니다. 이 소리로서는.. 너의 왕이 다가오는 것이다. 너의 왕이 다가오는 것이다. 아니... 나의 왕이 다가오는 것이다. 아니... 다른 곳에서 교환하면 되죠 얘는 아무 생각 없잖아, 그제? 자, 오버할까? 너는 아무 생각이 없는 만큼 돈도 없다 돈 좀 갖고 있어, 제발! 돈이 없어 검사 이거 빼야겠다 나야 돼 가! 내 놔! 내놔 내놔 땅 맞게 도로 잘 지어졌네 도로공사 항해하고 좋아요 여기 말고 여기가 수도였던 것 같은데 저기 말고 또 하나가 어디있나봐요 성로버섯 중국이겠지, 저거? 흫 아, 이장성 바로 위에 뭐가 있는데 아, 하라르! 아, 땅 잘 지었네! 제가 지금 갈게, 거기 거기 부동산도 지금 보러 갈게, 잠시만요 그럼 갑니다, 지금. 가요, 가요, 가요 아, 저거 매매해야지, 저거 아, 도시름 바꿔줘야지 서울, 부산, 전주 도시 이름은 아마 이거, 그 법원 지을 거 있는 다음에 그 다음 바꿔줘야 될 거야 아직 못 바꾸고 잠깐만, 여기 되게 애매하다 되게 애매하지, 저거 지워줄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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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어 잠시 기다리세요 아, 저기 전사만 안 터졌으면 바로 날아가는데 아, 싫어! 그 부동산 제꺼예요, 일단 왜, 저기 막으시네 기다리세요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금방 갈 테니까, 지금 코앞입니다 22, 1, 1 돈 있니? 야하 뭐해? 국민들이 뭐라 안그래? 돈 없으면? 국민들이 되게 뭐라 할텐데? 안녕하세요 너 말씀하셨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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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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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des 슬프다 흠 unos 조만간 고맙습니다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땡기고 내가 올라가야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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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궁이 되게 쎄구나 이거 업그레이드하고도 때릴 수 있었나? 문명은 업그레이드하고 못 때리잖아, 식스는 업그레이드하고 때릴 수 있었나, 파이브는? 기억이 안 나네? 아 때릴 수 있어요? 네 이게 식스랑 다른 점이 많아 파이브가 얘 죽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아마 전사를 때릴 듯 왠지 모르게 타겟팅이 어는게 우선이라나? 일단 대상 우와, 그래도 이거 때리네 저거 때리네 황금기 기술자 행복해 오라클 기술자 고 하하하하 행복해 행복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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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할렐루 천천히 정리 유닛을 차지할 때마다 골드를 얻습니다. 미루지도 못하냐 오라클 거랑. 전통 하나 찍어둘까요? 여기 전통 찍어두면은 공중정원 지울 수 있으니까. 제우스 동상 지웠나? 잠깐만. 누가 제우스 동상 지웠나? 어 제우스 동상 안 지웠네? 제우스 동상은 처음 짓네? 제우스 동상 효과가 모든 유닛의 전투력이 15% 증가합니다. 뭐? 어허어허어 이 녀석은 이 녀석의 기타 튜닝을 지켜보신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의 녀석을 지켜보신다. 이겼어야지. 처음부터 저렇게 할 거면 지질 말았어야지. 그치? 아니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코르테스! 코르테스. 아, 이거 바쁘네, 우리. 뭐, 너도? 그래요? 알았어. 어쩌! 누가 명예 찍었어, 하나? 이야, 누구야? 누군가? 누가 명예를 찍은 것인가? 너, 오줌 지웠어요? 너는 뭐해요, 근데? 아, 나중에 네 땅 먹으러 갈 건데, 너 뭐해요? 원더도 안 찍고, 자유 세 개 찍고, 후원 하나 찍고, 자유도 완성 안 시키고. 다른 애들은 지금 다섯 개씩 다 가고 있는데. 얘 혼자 뭐하는 거야, 지금? 이상하네. 기모오는 죽이라고? 아니... 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다려 봐, 그러면... 여기가, 속로가 개발되고, 여기에 지금 노동자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쪽에 하나 와줘야돼. 여기서, 부산에서 이어주고 도로를. 나폴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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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폴레옹 대빛 적목을 피하고 제네바 먹기에도 그렇다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정차를 좀 해보자 중독독독독독독독 당신은 이 요청은 무엇입니까? 이건 뭔가 자네들 잠깐만 보기에도 애매하네 기다려봐 한장 하겄네 한장 하겄어 일단 이어놓고 작업장, 영묘, 대장깐, 시장 시장 신기하다 그리고 법원을 빨리 세웁시다 너는 아 식량이 모자라서 이거 철 하나만 더 먹자 한턴 중세 이제 들어갔고 정찰을 좀 해봐야 알겠는데 저기는 몇 철이지? 6철? 채팅님 18개월 9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척병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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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로 가볼까?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다 내려와봐 야아 너 진짜 너 멀리 있다고 이렇게 막태해도 돼요? 조금씩 가까워질 텐데 우리? 어? 프랑스... 아니 사람 안 보인다고 막말하네 넌 말해 어 꼭 이걸 줘야 돼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아 법원 어? 법원 450원이야? 좀 젠장 그럼 저거 뭐 사주면 되고 목화랑 목화 지었지 오케이 오케이 행복해야돼 일단 행복해야돼 중국이 여기 이야... 심넘어가네? 심넘어가면 안 돼 어 이거 웃음벨 띄우면 되는데 오 여기가 멀티가 없네 오 여기가 멀티가 없네여? 저거 멀티가 없다라 저거 멀티가 없다라 잠깐만 저거 멀티가 없다라 저거 멀티가 없다라 저거 멀티가 없다라 저거 멀티가 없다라 고마워 아 아 아 아니 멀티가 없다라 나 요거 멀티가 없다라 너무 멀티가 없다라 네 아니 미니 아니 나 넷 넷 넷 나 넷 너 넷 넷 넷 넷 넷 두 턴 낭비했다 얼른 지어줘야겠구만 진출을 쭉 해보죠 이야 죽어 어쩔 수 없이 진주를 그럼 저거 먹어야겠네 아... 여기 이렇게 있어도 멀티피계는 좀 그러니깐 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근데 나라를 어디다 지은거야 그러면 나라를 어디다 지었길래 나라를 어디다 지었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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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두 개 아디스 아바바 그래도 얘네 이름은 좀 남겨줘야 고천 아산 아리사바바 이름은 그래도 남겨줘야지 뉴멕시코시티같은 케이아리사바바 아산아산 아리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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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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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라그랬던거.. 어 지금 맞네 부족할라나? 너랑 너랑 자리 바꾸고 널러오고 응 대기하고 아까 제스 동상만 먹었어도 깔끔하게 했을텐데 어 수도..는 아니구요 수도는 아마.. 그러게 얘 수도가 어딨을까요? 얘 수도가 어딨길래 여기에 멀티를 핀걸까? 그게 더 웃기다 그치? 아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대사관을 받아볼까? 대사관 안주려고 그럴걸? 어.. 대치 이런곳에 이런곳에 계시다네 이곳에 거의 뭐 서통이네 거의 뭐 서통이야 서통이야 저 어떡하냐 하나 둘 됐 이건 여기 해줘야겠는데 공중정원 공중정원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얼마였더라? 화차가? 나 오늘 뭐 달라진거 없어? 앞머리가 비어요? 이상한 소리만 하네? 눈이 예뻐요? 안경을 바꿨어요 안경이 좀 달라지 않았어요? 안경을 기존에 쓰던 거를 저기 바꾸고 더 가벼운 안경으로 바뀌었냐고? 원래 저거 아니? 한결같다는 소리니까 칭찬으로 알아들여 칭찬이지? 고맙다 한결같으면 좋다는 거니까 고맙다 고맙다 요거를 이쪽으로 들어갔고 서순을 어떻게 숙명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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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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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올라갈까? 아 니가 오케이 그 다음 턴에 치자 그 다음 턴에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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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들어가고 아니 안경 중에 티타늄 안경이 있더라고 생전 처음 써보는데 너무 가벼워 정말 12g인가 안경이? R까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벼워 방송할 때 은근히 이게 무담이 됐거든 재보니까 12g 나오더라고 가벼워 가벼워 7 7 7 7 7 7 라식은 유명한 사람들이 하면 할게요 저도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라식하면 2차 5 4 5 5 5 4 5 5 5 여기 안 닿을텐데 아마 그치? 어 닿네 여기? 여긴 닿고 그냥 이게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때려봐 밖긴 닿는데 얘가 먼저 맞긴 맞을거야 이거 맞긴 맞을거야 아 여기 여기가 애매해 지금 일단 대기 일단 전사 오라 그래 근데 한턴 버틸듯? 험지라 때려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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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턴 버틸듯? 험지라 얘가 앞으로 뒤로 오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 맞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에 보네 시작 갑옷 리프 keys 데뷔 헐 Michael 롱롱롱롱 어, 죽을뻔했다 그러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하고 기다려 Dyko 이러하니 날의 사람들 제주 44 45 46 46 아, 뭔가 나라가 전쟁만 해가지고 내실이 하나도 없네. 뭔가 국방이 튼튼한 것 같으면서도 안 튼튼하고 이게. 선지자가 서울에서 나왔다고? 어, 유교가 남았네? 유교. 뭐 할까? 오, 신의 사자. 신왕은 뭐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거고. 전쟁의 신. 근데 이거. 이건 좀 별로. 지금 뭐 근데. 좋은 게 많아요, 사실. 다 막 야영지. 야영지도 많잖아, 우리. 신의 사자 갈까? 신의 사자의. 11조. 다 먹었네? 하고다 남았나? 하고다도 먹었네? 다 먹었네? 정원 안으로 행복해. 행복한 거를 저 가져. 행복한 거 위주로 가져가야겠다. 사랑의 여신. 심성한 물. 이걸 위주로 가져가야지.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해. 행복한 거. 행복한こ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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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자네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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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자네도. 들어올 준비.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뺄고 . . . . . . . . . 아멘 거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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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레옹 너가 뭐지? 얘 어딨어? 얘 찾았지? 너가 어디있어? 하아... 이렇게 놔두면 졌는데? 저까지 어떡해요? 일단 여기가 산맥이에요 전부 다 사소금에다가 여기가 아예 다 산맥이야 잠깐만 이거 운영으로 이겨보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운영으로 이길려면은 그거 줘야 돼 일로와봐 그거 안 돼 기다려 봐 그거 줘야 돼 그거 주고 일단 내 거고 어? 너랑 나랑 전쟁하고 있었나? 치첸사가 어디지? 그럼? 아아아아아아 그거 개구나 아 아 까먹고 있었네 치첸사를 네가 준다는 거지? 나한테 아 맞다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안마당에 더블 렉 한거잖아 이거 시트와 가지 팔아요 더블 렉 팔아요 더블 렉 아아 아 행복도 관리가 안돼 어 표정이 왜 이렇게 썩었어 둘 다 썩었는데 요 막대기 애드네도 표정이 썩었고 너도 표정이 썩었고 아 날이 좋았다 걸린 40개는 그래도 고맙습니다 어 아 왜그래 뭔일이야 표정이 그렇게 썩으면 어떻게 해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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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를 주면 어떻게 해 주면 안되지 석탄에 농장을 안좋았네 이 아저씨가 농장으로 바꿔 차라를 잠깐만 요거 450이거든요 요거 해버릴까 오케이 하 하 하 하동 하남 아 하남이 낫겠다 라임이 아까 티가 문제네 티 저거 어떻게 하지 하남하남 알도 존중은 하는거니까 상대방에게 오 freaks 저걸 먹어버렸어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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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안 괜찮다 태안으로 가야겠다 här 나폴레옹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과학으로 우승하는 시나리오긴 한데, 지금. 이제, 내가. 다음, 이리로 와, 이리와. 과학력을 볼까? 과학력이야. 할만 해! 이거 솔직히 근데, 뻥튀기 점수에요. 이거 지금 불가사에 빨로, 이거 몇 점이에요? 불가사에 하나당 10점인가? 20점인가? 15점인가? 뻥튀기의 뻥튀기. 25점 이에요? 뱃뱃뱃 뭐 있는데 젠네 모스크 알았어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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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뭐라 하면 안 돼 너희들 비난 같은 거 계속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내정전환 한다 이제 여기 대신 군대를 좀 남겨두고 속공병 아 턱 쏘면 이거 쓰러지는데 아니야 아니야 농담이야 풀어 치정 아이 턱 쏘면 쓰러지긴 한 농담이지 안 그러지 내가 내 친구 너희들 이 약속은 어떻게 지정할까 응 여기도 안 돼 그래 카메아메아가 측천무한테 선점 보고 이야 테크트리 봐봐 자유세계 후원 2개 근본없는 테크트리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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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깨, 어깨 해봐, 해봐 자유세계 후원 2개는 뭐야, 도대체 저게 자유네, 진짜 저 테크트리가 자유네 신기하게 하긴 하네 포스 철 얼어놓고 좋아요 오천안 갑시다 아, 피자의 차탑 가고싶다 피자의 차탑도 저희가 먹을 것 같은데? 귀li 음, 여기가 맞고 피자의 차탑도 저희가 먹을 것 같죠? 지금 나폴레옹을 견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아 지금 나폴레옹 너무 컸거든? 우리가 과학을 지금 전쟁? 아니 근데 우리 전쟁 피로도가 있어서 지금 어 지금은 내정 전환해야 돼 요거까지 먹는다고 쳐더라도 요 대륙을 먹는다 치더라도 저쪽에 어차피 핵싸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지금 생각을 바꾸자 우리가 여기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단 우리 땅 갖고 가자 우리 땅 갖고 가고 여기까지 갖고 간 다음에 요렇게 잠깐 보자 이게 잠깐 우리 땅이니까 여기 놔두고 알아서 저거 하라고 하고 병력들을 동부전선에다가 아 저거 원래 내가 맡겨둔 땅이니까 저거는 길도 했으니까 아람브라 궁전 아 아람브라 궁전 아 포아탄손님 고맙습니다 30개월 못 친 30개월 구독 라 프랑스 터프세트 프로포지션 엑셉션엘 너두 솔티쉐이크님 만원원 프랑스 터프세트 프로포지션 엑셉션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아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고 있거든 싶aux 카치이크님 그런 나폴레옹 1강 체제 내 영토보다 나폴레옹이 더 많아 지금 타이밍을 교육 간 다음에 교육 가기 전에 가서 여기까지 가고 대포 때 한번 치고 다이너마이트 때 나폴레옹 만나면 딱 좋겠다 그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진짜 뭔가 곁다리처럼 느껴진다 자 너 곁다리기네 너 곁다리기네 지금 말다섯 개 말다섯 개 요고 다음에 인재기 터뜨리자 요고 다음에 미리 다 깔아주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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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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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만에 살짝 멀지 요정도 가야되는데 요렇게 가야되는데 살짝 멀다 준비한려 다 모아놔 모아놔 성화조약 말려졌고 저기는 군사만 딱 생산하면 되겠다 여기가 거기여주구 좋아 피라미드를 그래서 지어놔도 지어놔가지고 도시 발전은 빠르게 됐네 각자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어 그러게 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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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길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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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행복도 저걸로 올려주고 후 후 후 후 후 후 음 일루와 정찰병을 돌려봐야겠네요 아 병수야 병수 프랑스에 좀 가있어봐라 아 교육 터졌어요 자 원경이 저거 땜에 안되나 태안 땜에 안되는구나 원경이 지금 기다려봐 동인도 아산의 동인도 일단 몰아주고 후 후 후 후 후 아 이거 크겠는데 전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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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오오, 뭐야, 뭐야, 뭐야 근데 이렇게 막혔을 것 같애 왜냐면 나폴레옹이 여기 안올리가 없거든? 아래로 막혔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은 조금 이상한데 이거는 지워주자 이거는 대기해놓고 나폴레옹이 측천모를 상대로 음모를 부니 뚫렸나? 뚫린 것인가 뚫린 것 같기도 하고 너는 같이 러시 갈 준비하자 마추픽추 나폴레옹 르네상스 어? 전군 남진 남진 내려와 성벽 성벽 하나 지워줄까? 아니 여기는 어차피 작업장 해줄 거니까 실수 실수 내려와 안녕? 나도 르네상스 나도 르네상스면 이제 열어줘 지금 이럴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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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메지성 히메지성 뺏길거같애 머스킷 한 4기정도 뽑겠다 그 저... 어이 어, 이름이 까먹었네. 어, 미안하다. 네 이름이 어이가 아닌데. 자, 오오이카 카미아미아스 아, 이거 안해줄래? 아, 오오이카 응? 안해주면, 억지로 지나가야되는데? 하하하하하하 그거 안해주면, 서로 좀 곤란한데? 간에 안해주면 곤란한데 이게, 먼길 돌아가야되거든 우리 가정 안해주면, 곤란한데. 이게 은행 은행 너 이리와 아... 나 GOT IT 나ыми 안 죽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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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아 나도 알지 나도 알지 나도 알지 여기 하나 남겨뒀죠 제가 어 요거를 변시킨기엔 좀 그렇고 아직은 미리 앞으로 가있잖아 두탄 내려오고 중병 하나에 내려오고 내려오고 아 머네 거리가 그치 일꾼 같이 가야겠네 코르테스 같이 이리와 행복도가 좀 거시기하네 굳이 뭐야? 다음탄은 어차피 두두통 탁 비료까지 갔나? 아니야 경작까지 가 경작을 도구장했다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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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한번 아 멈췄네 일단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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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길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 부산 이렇게 만들어주고 돈을 이걸로 땡겨올까? 돈을 이걸로 땡겨올까 이걸로? 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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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같이가 같이가 아니다 일꾼 하나 남겨두자 아 이럴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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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이 20이죠? 이럴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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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고 여기도 하나 해줘야겠다 여기다가는 좋아요 서울의 동인도 지었나? 아 많이 컸어 나폴레옹 나폴레옹 벌써 840이야 으으으으음 뱃뱃뱃뱃뱃 예술 망고 망고 괜찮지 어, 길 거의 다 지었어 이거 없앨까요, 그냥 이거는? 저건 그냥 도시 갖는 것보다 없애는게 낫겠죠? 너무 이상한데 지어놔가지고 땅을 오, 안 돼 안 돼 그래도 여기 대포... 하나 정도는 놔줘야 돼요 아 이거를, 차라리 저거 내려가는게 낫겠다 저걸 지원가고 소병이 다시 지원가고 아유, 고맙습니다. 서울의회 저걸 너 보러 가는거야 내가 너 땜에 지금 넌 때문에 지금 내가 너 땜에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해 보이는지 알아?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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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로가 있으니까 편하네. 도로야, 그지. 얘를, 얘를 지원을까. 아, 옛날에 로마가 이렇게 침공했어요, 그래? 도로 만들면서? 악질들이네, 아주. 아, 아주 못된 놈들이야. 그, 기다려. 병력 배치 중이야. 병력 배치 중입니다. 음, 기다리십시오. 아니, 근데... 맞는 말이잖아. 지나가는 길은 맞잖아요, 그죠? 내가 뭐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나가는 길이잖아. 지나가야돼.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동양의 미래 Benjamin 그, 머리가 이렇게 많이 없어서, 저. 너무 멀어. 정말 멀어. 진짜 멀어. 너는 이 물건가 될 것인데, 이 물건가 될 것인지 알지? 자, 오오이카... 자, 오오이카... 노래... 지나간다고... 안아프게 할게 안아프게 안아프게 해드릴게요 코앞이네 코앞이어서... 일단 요걸로 어그로 끌고 어그로 끌고... 들어가고... 내가 나중에 일로 들어가야겠다 잡고... 어... 기름 기가 막히게 깔았네 그치? 기름 기가 막히게 깔았어 진짜 근데... 아멘... 이만... 도전... 도전... 이만... 아니... 도전... 안 내려오네 이런 거 아픈 거는 살짝 뒤로 빼야죠 치료 한번 받고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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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리 도로 깔아 놔야 돼 티백잉 앞에서 탑재 미리 도로 좀 깔아 놓고 지나가는 길이니까 아니 저기 도시 어차피 뿌길 거야 저거 저 도시는 어차피 뿌길 거라 여기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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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어이구 오아 이구 아니 왜 많이 전쟁의 전쟁은 아, 저도 인간이어서 이만큼도 안 들어요. 게임이 잔쓰! 어, 이만큼도 안 들어요. 아이고, 이게 데이터 덩어리인데, 그냥. 올라가면서... 아유, 물류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채팅창 요 위에 있었네요. 요 중 아래로 내려드릴게요. 다이어, 일렬드, 아멘. 1, 2, 3, 4, 다이어, 일렬드, 아멘. 됐어. 이제는... 어, 잠깐만, 길이 이어져 있네? 너두? 내가 먼저 온 거야, 프랑스보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류맨님. 하이마트로 승급한 수박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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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렬드, 이녁으로 승급한 수박맨이ил주 Cox's 도시가 깐건가 진짜? 그럴수도 도시가 깐걸 수도 뭔가 더 나쁘네 박대가리님도 37개 알고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험지가 많아서 갈만한데 레디 이제 갈까? 할까? 할까? 아니 아직 하지마 아 왜 이렇게 하고 싶지? 하다가 자꾸 뿌개지더라고 여기 뽑아놨고 행복도 터지니까 기본적인 건 타하십시오 하다가 포기해줘 어어? 뭐야 아 도시국가 아니구나 도시국가 아니잖아 저네들이 기다려 보게 안 아프게 어떻게 빨리 없애지? 안 아프게 안 아프게 안아프게... 무빙샷이 되네? 무빙샷이 되네? 재워져서 더길 바라! 재워져서 더! 재워져서 더! 베개 они обращались! 베개 они обращались! ч.к.» Л chest лы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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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레옹 올라가볼까 나폴레옹 나폴레옹인 것 같죠 이거? 유람 impossible 나폴레옹 가 갑옹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 정원 성 아, 일단 상황을 보고 가야지. 수도로 직행? 산업? 그냥 뭐야? 군사 유닛이 아니라 약탈할 수가 없나? 이대로 수도로 간다? 와, 이대로 수도로 간다?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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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 따라와. 모лу 180도를 아, 아직 합궁이라. 우린 30인데? 오, 뭐 자. 잠깐만 잠깐만 79 79 프랑스 동물이네 멀리 돌아가자 이거 멀리 돌아가자 이거 돌아가 돌아가 사모아 준다고? 그래 어차피 우리 땅이었어 도로 이어졌지? 어 내가 미리 이어줬어 그래서 아 저거 때문에 근데 또 저거 원형 경기장 취소됐네 아 중국이 또 붙어있네 바로 아래 여긴 또 뭐야 땅을 되게 희한하게 지금 아 여기가 파리 와 엄청 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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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벤타를 꼬셔야 돼 그래서 라벤타 병력 갔다가 요 위에서 때리는 애들을 막아줘야 돼 라벤타가 그 다음 그 다음에 난 파리치고 어 스파이 하나 노네 은정아 놀고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나 놀아요 이러면 어떡해 응? 잘 안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꿀 잘 빨았지 놀고 있으면 놀고 있다가 얘기하면 안 되지 나 놀아요 폰은정이나 병력 배치를 이거 앞으로 둬야겠네 좋아 야 근데 너무 수상하다 병력 배치가 그쵸 누가 봐도 때리러 오는 것 같애 그치 누가 봐도 침략이야 이거 누가 봐도 침략이야 이거 원경 한 번 더 원경은 자꾸 취소되네 됐다가 여기가 요충지인가? 80 이악 물고 이야 이야 이거 이악 물고 안 놓네 은정아 아니다 병수야 아니다 이악 물고 안 놓아 은정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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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그녀의 희생이 잊어버린다. 그녀의 희생이 잊어버린다. 하아... 프랑스 중국 동맹이라고? 그러진 않을 텐데? 침선, 침선 흉푸연맹 지나가는 길입니다 잠깐만 아아 막았어 와아 아 이게 정치인가? 와아 타일을 막아버렸네 covert 하나 코로나 비 hablar 하하! 그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득 취하겠다는 거잖아. 길막고. 아 지금 라벤타 때문에 병수야! 아 정보수 집중이야 지금. 첩범왕 한탄. 어 이거 오히려 할만 할지도? 이 중국도 은근히 근데 지금 자기 이득보려고 길 터준 거 보면은 은근히 내가 여길 치길 바라고 있어 지금. 그니까 그냥 아예 연맹으로 갈 거였으면 길을 안 내줬을 텐데. 길을 안 내줬을 텐데. 행복도. Homer 열지도 이걸 보인다는 integrity. 아하 너만 더 아기는 것 같아. 또 정확히 계신тоб은 은근히 내가 여길 치길 바라. 또한urat 타도уп을 데 PACThere할 수 없는 삶의 결과물이 나는 bonne 한참에. 여기서 improving the way to owners. 꺼끈. acting about three workers. 어! 총사대 나왔다! 총사대가 전투력이 몇이더라? 원거리 딜하면 할 수 있는데 원거리 딜하면 살기하는실에 폭발 원거리 딜하면 살기ji 원거리 딜한단 원거리 딜한단 원거리 딜는 она 원거리 딜한단 원거리 딜한단 원거리 딜한단 슬쩍하자. 슬쩍해. 마헤라 에비샥드 5-8 총관들은 총관들이 있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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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알아냐라 유리한 위치에 잡죠. 좋아. 줄 꺼줘. 줄 꺼줘. 한 번 막아. 얘한테만 공격당할 거야. 차라리 혁궁이 지금 못 방해해줘야 돼. 지금 못 들어가고. 주먹을 turn- 물은 안 쓰다- 금quieraifique이도 더 이득. 굿미리브은 뭐같아. 빛을 Esp, 빛을 Esp, 빛을 Esp, 빛을 Esp 설렀다. 용료의 빛을 푸는 안전하단 Pokemon. 빛을 Esp, e-t-g, 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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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 신지율이 있는 제한테만 공격당할 거야. 집착해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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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여세기 문제네? 안 건너서 이거랑 바꿔도 좀 그런데 그지? 살짝 앞으로 땡겨요 자, 이런 것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가 얘가 살아야 되거든요 얘가 살아야 돼 얘가 위로 가면은? 저기 제트홀씨가 걸릴라나? 이렇게 하고 얘는 살겠다, 그지? 이거 약탈하면서 들어가자 이거 약탈하면서 들어가자 뭐야? 성교사를 왜 이리... 쟤네바는 뭐야? 아, 쟤네바 아니지? 이러다 한번 깨끗한... 뱃뱃뱃뱃 뱃뱃뱃뱃 뱃뱃뱃 뱃뱃st 도전을 찾아라. 도전을 찾아라.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죽어있어 조작은 무화 해 season 2 뭐지? 할만 해 이번엔 할만 해 막 해라 그래 왜 자꾸 하려고 그래? 총사대 체맡이작이 3마리? 요건 승급하면 되고 총 4대 견제가 제일 중요해 지금 브랜덴부르크몬 서울 우리 요원이 어딜 가든 앞으로 안 보내겠습니다 당신하고 싸우면 이제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오 도둑 마이 도둑 야뽀가 되긴 됐는데 이걸 치면은 저 라인은 잡아줘야겠다 만약 이게 들어가면은 요 안에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 있거든? 45로 요거 공격받으면 얘 죽으면은 이거 치명타야 안되지 이렇게 끝낼 순 없지 옆에서 살았고 시야 봐주고 아이씨 시야 괜히 봐줬네 못 쏘네 이거 고수 살짝 갔다올까?? 안 보이네 은정아 시야 좀 아, 구데타? 성공률은 0입니다 병수가 이 능력이 병수가 능력이 부족하네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 이 능력이 부족하네 아, 상북 쓸 필요 없이 아, 상북 쓸 필요 없이 나는 방금을 잃어버리지 않냐? 나는 방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망자의 아픔을 맞춰서 오, 들어오네 이걸 들어와? 얘 그리고 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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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시야 좋다 약탈 약탈 하면은... 이거부터 컷되거든 이거? 한꺼번에 들어가자 일단 약탈 할 게이지 차면은 그 다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아, 거기다 갈리아스까지 있네 그러게 한꺼번에 대포 두 개 죽을라나? 한꺼번에 대포 두 개 죽을라나? 몇 개 죽을라? 저는 대포 두 개 죽을라 다기 죽을라 이제는 혼자 죽을라 has to need 전쟁을 잃어버렸다. 도망가고 싶다. 그 다음 탄에 들어가자 열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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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열탄만 아 야 도저히 안되겠다 너 차라리 돌아간 다음에 야포 갖고 올까 이거 어 소충병이랑 그럼 또 여기까지 가야돼 아니면 요거를 우리걸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야포 업그라고 들어가는거 보겠어 아 이거 너무 무리야 그치 13% 병수 기다려 딱 이리 가자 걔 40% 30% 나 30%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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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요즘 살만해 지셨다 아 기다려 하나 갖고 온다 야포는 숲 상관없어요 야포가 사기인게 그거지 야포는 곡사포기 때문에 직사가 아니라서 숲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잠시만 잠깐만 118? 얀쿠마님 28개월 그룹 고맙습니다 10개월 차라리 갔다올까요? 몇 턴인지 계산 좀 해볼까? 8 턴 다녀오는게 낫겠지 이거 지금 그럼 라벤타를 우리껄로 만들자 시안을 보급고로 쓰고 잠깐만 그러면 시안을 보급고로 쓰면서 시안을 먹고 라벤타도 먹는거 어때요 밀자 밀어 근데 시안 밀면 문제가 얘네하고도 싸워야되거든? 되게 중요한 전투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 봐 계획은 이거야 시안을 쳐요 먹어 업그레이드해 불태워 라벤타를 쳐 그중에 중국하고 평화협정해 그 이후에 파리를 들어가자 라벤타만 밀기에는 지금 라벤타를 주변에 병력이 너무 많아 라벤타만 밀 수 있나 이걸로 지금? 라벤타밀 거면 야포 갖고 와야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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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라벤타만 밀어볼까?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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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 해복하고 진을 잡고 라벤타면 한번에 부와악 하고 이 결재되어 있긴 한데 뱃뱃뱃 오케... 쿠데타는 안될걸? 병수 죽어! 병수 죽어, 이거. 야, 31%! 할만한데? 지금 31%면은... 기다려봐. 홍창기가 나와서 안타 칠 확률이야. 박혜민, 안치홍, 허경민. 요 4명이 나와가지고 안타 칠 확률이야. 할만해! 충분하지? 회자. 허경민 병살? 믿는다. 경민아아아아! 이닝 종료. 대기. 프랑스, 토프 로셋트... 3.1%야. 31%가 아니라. 기다려봐. 라면? 몇 남았지? 확실해하자. 어어... 든든? 아... 어? 여기 업그레이드 안 되네? 53%가 아니라. 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야, 이리로 와봐. 얘들아.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어. 좀 줘야 쓰겠다, 이거. 어, 이거 해야 쓰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야, 해가 쓰겠어. 잠깐만. 칠 칠. 이거, 이거 안 가도 되겠네. 병수는 놔둬. 병수 가만히 있어도 되지. 니 걱정이나 해, 지금, 마. 어? 니 걱정이나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너 앞에 지금 누가 있는데. 떡하니 말이야. 브랜덴브루크 한번 갈까요? 브랜덴브루크. 지금 꼭 먹어야 되는 원더가 뭐 있을까? 어, 뭐야? 이 자식들이? 구제블룸? 구제블룸? 뻥. 아유, 안 닿네. 안 닿네, 아쉽네. 요건 닿네. 요건 닿네, 애비. 요거 닿네, 요거 닿네. 요거 닿나? 요거 닿네. 요거 닿고. 대게. 좋아.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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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대게, 대게, 대게. 알겠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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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아잉. 나가. 집합, 집합, 집합. 업그레이드 해야 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늦게 Betsy가 오오 행군좋은데? 행복rą 핵N 얘 때문에ote 1,500원 1,500원 손해받네 오 라벤타 좋아 이야 라벤타 견제 좋아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종교바락 야 이것들이 우리 벤타한테 나가이 벤타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살짝살짝 흠 흠 어 소총병 데틀링? 아니 야빠나 오케 시안 시안 태울까요? 시안 태우지말까? 시안 괜찮은데 그치? 나쁘지 않죠 이거 또 태우다가 뒤가 없거든? 음 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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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사격 좋아 차고 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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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링 아... 야아아아아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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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국이잖아 동맹국이잖쌐 로빙샷 뭐가 제일 위험해 예? 잡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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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해줄게 나이 왜 안가 진룩이 그들 에서 수빈 이쁬 마륙 얌 또 다른 74? 74? 다시, 도착해. 프랑스 명략들 국물 파퀴 지워두고 무빙 GK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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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아 때리고 싶다 이거 때려버릴까 이거 때려버리자 대기 평일포만 상하해준다고 얘가 오? 시니야 고래? 오 시니야 오 소 고맙습니다 하 시니야 나의 피아지에 빠져나올 수 있겠지? 나의 피아지에 빠져나올 수 있겠지? 나의 피아지에 빠져나올 수 있겠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나 더 오라고 했을텐데 5, 4, 10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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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누군가를 어느라고 했을텐데 맞췄 상대에 빠져나올 수 있겠지? 1은 전쟁을 욕심부린다 전쟁을 욕심부린다 극 была 入門 드 Alien 유지하 ¿ Nairobi? 위 vid Nang deci 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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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맞을때 팔아버리면 되겠다. 기다려 봐. 내꺼 아니야, 상하이. 아, 여기 라인 가고 싶은데. 오케이. 지금 툭툭 쳐놓자. 아, 저거 맛있겠는데? 좋아. 상하이 지금 한 번에 함락될까요? 이게? 지금... 34지. 이게 한 턴 킬이 나오나? 하나, 둘... 한 턴에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려나? 얘 치고, 얘 치고, 얘 치고, 얘 치고. 이거 4개 치면 되지 않나? 여기 가서 얘 때리고. 근데 얘가 여길 과연 때릴까? 아, 그러네. 한 턴 킬이 안 나오네. 이거를 상하이를 시야보는데 쓰자. 아우구스트 하케. 그러네. issä이 으아K thereaz 상하이에 잠깐 시야보고. 나 그때 Adjust 그치. Tu.... 좋아. 소충병. 지원. Debbie at вам. 그 친구가 좀 나와줘야되는데... 그 친구가 그... 비켜줘야지 내가 그 하는데... 그치? 아... 그냥 팔이로 가자고? 그...그...그... 위험할 듯... 얜 뭐야? 이걸 다시 중국에 준다? 야! 오? 그게 너야... 계속해! 좋아. 왜 이리와? 자, 이 상승자에게 큰 힘이 되었나봐! 자, 이 상승자에게 큰 힘이 되었나봐! 자, 이 상승자에게 어떤 힘이 되었나봐? 뱃뱃뱃 아, 이 라인, 라인이 꽤 무서운데? 방금 요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기인가요? 여기 병력이 나온 거죠. 그죠? 와, 여기 창명 투입하고 뭐 난리 났어. 바로 사버리네? 잘렸어, 잘렸어, 라인. 라인 잘렸어, 저기. 그리고 나는 얘 있잖아. 지금 갈래하스. 투쿵 치자. 투쿵. 쟤네 아직 아파 안 났어. 좀 불안한데? 어, 여기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병력을 여기 집중시키면 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지금 공성 칠 수 있는 유닛들이 있어서. 어, 여기 대기시키고. 야, 이게. 처음에는 여기 갈라다가 아랫길 발견해서. 요렇게 돌아가고. 무슨 삼국지 아니고? 사모하는, 그리고 얘가 전쟁 걸었는데 땅 받기만 하고. 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니? 삼국지야? 뭐야? 윌리엄! 삼국의 윌리엄. 뭐야, 이거. 뭐, 뭐나? 뭐나? 아직 대포예요. 지금 우리는 과학력은 제일 앞서요. 아, 저기만 먹으면 진짜... 자, 머리 좀 쓰자 이제. 아, 이거 내려가고 싶은데, 이거 오버하겠죠? 아, 슬쩍 내려가고 싶다, 이거. 아, 내려가고 싶다.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가고, 가고. 이 라인 잡아줘. 음, 지금 어디 땅을 노리는 거냐면, 여기 세계땅을 노리는 거야, 여기 세계땅. 얘 이렇게 가고, 얘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내려가 봐. 승부? 중국 좋지, 그렇지, 중국 그렇지. 오, 오지마 갈레아스. 오케이,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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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온다. 중국 그거지? 됐다. 안착했다, 안착했다, 안착했다. 안착했다, 안착했다. 안착했어, 안착했어. 여기 뒷라인 잡아주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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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연노병 좋아. 여기 내 소충병 가야 되는데. 어, 조금만 있어, 아무튼. 어, 좋아, 좋아, 아무튼 좋아. 좋아, 카메아매야 잘 맞고 있어. 너희 외교 상황이 어땐데, 지금. 너 봐봐. 평소에 잘 살았구나. 야, 아무도 신경 쓰는 애가 없네. 하. 나도, 나도, 나도. 하네, 나도. 잡았어! 젠장! 자, 잡아라! 야야야야 연노병 뭐해 연노병 뭐해 해야지 뭐해 뭐해 너라도 때려라 결린 결린 오 오 오 오 오 오 흐흥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흔 뭐 어떻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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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 5는 6랑 다르게 이게 유닛이 금방금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할만하다 생각하는거구나 좀 기다려봐 성벽은 성벽은 기다려봐 와와와와와 와 저게틀링도 있으니까 식지 생각하면 오면 안 돼 여기는 돈으로 성벽을 살 수 있어 웬그런진 모르겠지만 갓게임이라 그런가봐 그러게 이게 좀 억울하지? 억울할만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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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자, 철수 뱃뱃뱃뱃뱃 사립 적당히 하다가 너도 끝나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네가 살면서 도움이 되는구나 일단 짜바리 뱀뱀뱀뱀뱀 뱀뱀 뱀뱀 뱀 예술기금 위대한 작가 예술가 출연이 33% 증가하고 아, 나 과학을 막으시겠다 너만 기권할거야? 어, 마음껏 해 할 수 있는거 다 해야돼, 이거 지금 어, 한판 승부야 아, 여기 컷 그리고 얘는 전쟁은 패기는 있는데 전쟁을 못하냐? 아니 이걸 해상으로 오면 어떡해? 이걸 해상으로 오면 어떡해? 이걸 병력 일단은 거의 반이 줄었네 선밤님 3개월 구두 고맙습니다 슬슬 들어갈까요? 회원님들 숲이라 슬슬 가볼까? 다음 턴이면 요정도 깎이고 좀 애매하긴 한데 아 방금도 게틀링 먼저 써야되 너무 신나가지구 나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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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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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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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모르겠네 아 이거 모르겠네 잠깐만 아니 형 형제님 이거 아니 형 형제님 이거 형제님 이거 기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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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누가 좋고 저거 나한테 찾아봐 내가 찾아봐 우리 일꾼 아니였나? 네 나한테 연노병 이제 가 여기 어디 낄대 껴 상하이 저거 너희 거 아니잖아 야 아까는 고마웠는데 이제 낄 때 껴야지 나가야지 이제 여기 땅 니땅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갇혀버렸네 아이고 어휴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 쎈애들 막 막 몰려오네 위험한데 지겠는데 이거 지겠는데 지겠는데 이거 태고 돌아올라그러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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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이 사라진다 리옹 어떻게 리옹 어떻게 할거야 리옹 리옹도 어휴 어휴 삼성 남성 두번호 띵 어휴 어여 어휴 리옹은 요기세계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리옹은 저기세계에 올라가면 되고 여기는 좀 아깝지? 시즈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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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큰일났네 어 큰일났어 큰일났어 오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하하하 자 대포컷 충사대를 요 라인이 잡아주고 어이구 은정아 아 은정이 할일이 없었구나 야 그동안 짬이 많이 찼네 은정이가 응 저기 들어와라 짬이가 짬을 많이 찼어 어디 보자 아 은정아 아 은정아 뱃뱃뱃뱃뱃 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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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필요없어 25% 와 노동자시설 연구소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따가 연구소 한꺼번에 쭉 올려주고 공개 받게 전쟁이어서 행복도를 챙겨줄 수 밖에 없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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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서울? 누구? 아아아아 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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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에 있네? 그 치토스 늘고있는 전사 2000년대까지 살아있던 그런거 아냐? 자기도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다 하하하하 얘가 왜 여기 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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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잡아줍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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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위치 véhic을 일으켰라 행동 의 volte 어쩌지? 세상을 상대로 전쟁할 준비는 아직 안되는데? 어? 그냥 밀고 들어가야지 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상대로 전쟁할 준비는 아직 안됐는데 올라 올라 저기 라인 잡아줘야겠네 그 와중에 중국은 나한테 전쟁 안거네? 그 와중에 중국이 가만히 있어 여기가 원래 네 땅이었지 아 미안하다 너 가져다 그거 내가 관리가 안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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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금방 가요 들어가요 3, 3, 4, 1 요거까지 먹고 딱 평엽 할까요? 리온까지만 먹고 한턴 어차피 안 죽는 호기 안 죽는거 호기 안 죽는거 5, 4, 4, 5, 5, 5, 6, 4, 7, 7, 8, 8, 9, 9, 10, 10, 10, 10. 축제는 30이야. 그니까 버그 걸린 도시국가. 그 정도였다. 30이야. 10이야. 아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야 상하에 일단 그거 가다가 내놓고 하나 에너지 표시가 안 나오네 행복도 챙겨야 돼 행복도 챙기려면은 진주? 전주? 진주를 먹어야 돼 진주 근데 우리 먹었는데? 아 얘가 뺏었구나 아 그러네 진주 먹어야 되네 뺏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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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기 pleas게 덕진 오이 공격 효시가 안뜨네 보그인가? 오이 올라가지 나폴레옹 으흠 파고다? 응 이단신 뭔가 괜찮네 괜찮네 파고다 일단 파고다라도 만점치 그리고 중국 있잖아요 어? 신이시아 나폴레옹 프랑스 너, 너. 자,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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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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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크래밀린으로 사회정책 땡길라구요. 올라가자. 우리 땅 다시 돌려받아야지, 저거. 맡겨놨던 거 찾으러 간다. 아, 스파이도네. 은정아! 왜 이렇게 꿀을 잘 빨아? 아니, 은정이는... 잠깐만, 눈만 떼면 꿀을 빼네. 상하이. 여기 하나만 남겨둘까요? 아, 좀 불안하지 않아요? 하, 다 가야되나? 하나 남겨야되나? 이거 어디까지? 아... 하나만 남기자. 지금 야포가... 세개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남기자. 얘도 남기자, 그치? 이거 프랑스가 어차피 한 번 더 올 것 같애. 프랑스 한 번 더 와. 푹, 푹! 나이 도와줄 수 없어. 시미야, 뱅. 이제 여야, 뱅. survival. 부패하실 수 없어. 신도Si. 못 가게, 나이빵. 까는 시간을 의미할 수 없어. 문문. 공간을 태워를 하고 일곱턴? 지금 합병하면 안되지 잠깐만 이거 정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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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찍어놔 일단 찍어놔 불행도가 잡히긴 잡히거든요 병원 어 상업가랑 일단 기다리자 올라가 저게 빨리잡아야겠다 상하이 상하이 빨리잡아야겠다 일꾼 옆에 대리석? 일꾼 옆에 대리석이 어디야? 일꾼 여기 대리석 말한거 아니야? 일꾼 옆에 대리석? 부산? 부산 부산? 아아아아 굿굿굿굿굿 굿굿굿 저 멀리 보고 있었네 무슨 경보 울리듯이 말씀해주신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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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 옹 일꾼 옆에 대리석 일꾼 옆에 위이 옹 하나 둘 셋 상하이는 툭툭 치면 끝날거 같죠 그냥 상하이는 끝이지 이거 상하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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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끝나 그리고 요거 계획대로 그냥 남겨두고 번호 깎아줘 연구소 하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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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뭐지? 아아아아 사모아 왜 안오죠 근데? 사모아 방어하려고 지금 나 여기 라인 잡아둔건데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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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에이 이것도 뭐야 지네들이 치다가 죽었어 지네들이 치다가 죽었어 뭐야 이거? 투르? 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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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가 어디야? 잠깐만 제발 이 apologise 하 speaking 엄마 하남 이산 뱀뱀뱀 한 턴 컷이 안나거든요 지금? 못방을 시키고 상하이 해서 쭉쭉 올라가죠 대기시키고 못들어 이거 이거 반달걸? 어 반 이제 팔아야돼 그 동안 우리는 상하이 먹고 이걸로 치자 아 이걸로 치는게 났겠던데 툭 여기서 라인 잡아 이제 저거 칠 동안 요 강 건너 오기 전에 아 불행이 크렘린 5턴 아 억지로 웃게 해야돼 정책으로 억지로 웃게 해야돼 지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지금 이렇게 전쟁하고 다니는데 이거 불만이 안 생기면 이상하지, 나라가? 무슨 별 정책 해야 돼? 이걸로 행복 올려주고 이렇게 하나 해주고 여기 있다든 좋아 이제 팔자 라인 잡아줬죠 누구한테 팔까요? 중국? 살까? 어? 너야? 계속 말해 상신료를 주네, 급한가봐 내 차 우와! 됐어, 그동안 우리 시간 끌었어 시간 잘 끌었다 투루 태우는거야? 야, 투루 태운다! 이럴거면 나보고 태워달라 하지? 야, 이걸 고점에서 태워버리네? 투루 태우는다 여행 호놀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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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네 은정이 또 꿀빨뻔했는데 내가 잡았네 이제 이곳 정복 승리인가요? 저 지금? 잠깐만 정복하다 보니까 팔렌케 저 이게 이게 수도고 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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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 아니야 파리 아수르 야, 여기 에듬버러가 멀다 에듬버러가 멀어 아니, 이러고 과학해도 웃기긴 하겠다 근데 근데 정복하자 가다가 부디카가 좀 멀긴 한데 음, 할 수 있어 근데, 여기가 좀 걸리네 아, 요 아래 수비가 이게 애매하게 지금 우주방어가 되고 있어요 어, 얼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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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중에 구강경추길이네 파리 근처에 적이 나타났대요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야, 브랜덴부르크 문 뺏겼어 아, 크렘린이지 우리는 다행히 크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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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렘린 깜짝이야 자, 이제 정신 차리고 하면 돼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 봐봐요 여긴 중국이 먹었어 중국이 태우고 있어 이대로 호놀룰루까지 갈까? 파리에 병력을 분산시켜야될 것 같애 봐봐 지금 그나마 중국은 우릴 못 쳐들어오고 지금 올거야 병력을 그러면 호롤롤롤까지 아, 여길 진짜 아니, 여기는 잠깐만, 얘네 몇 개 남았지? 도시 몇 개 남았어요? 도시 몇 개 남았어요? 말해 마야인데 마야 되버렸거든 우선 올라가 올라가 마야보단 낫지 호롤롤롤롤까지 가자 이거 태우니까 일꾼을 가야겠다고 일꾼으로 시야 잡고 알루미늄도 있겠다 될게 확실히 정복이 오래 걸려도 내정보다는 오랜만에 하면 하는 맛은 있네, 그쵸? 정복이 하는 맛이 있어. 정복이 땡길 때가 있어, 이게. 이 정도 국경은 좀 남겨두자. 아이고, 드디어 양전, 양전, 양전! 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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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전. 양전, 양전, 양전! 여기, 지금. 안녕! 여기가 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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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연속 다행이다 이게 피오네르를 가면은 근데 그게 있어요 요거랑 이어지는 거 피오네르 가면은 요거랑 이어지고 당장은 저거거든? 뉴닛 낭비될 것 같아 그치? 이제 이제 해볼까? 이제 우리 대상 같은 거 뽑아도 될라나? 어?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니? 뽑아보자 대상 대상 다 돌려 대상 다 돌려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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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아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아깝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몇 턴 남았니? 아홉 턴? 야 니네는 그 병력 다 돌아가는 거 아니? 하하하하 아 호롤롤롤에 다 있네? 아 여기로 돌아오게 여기 아니야 이거 준비해뒀지 내가 아니 여기로 왔어야지 애초에 하나 준비해뒀지 이거 어디 때리게 석궁병이 여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아홉 턴? 너는 왜 이렇게 하나 준비해 하하하하 아홉 턴? 아홉 턴? 철도 를 철도를 철도를 지금부터 해 준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정만 해가지고 철도가 되게 쉬웠는데 이게 도시 국가가 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철도가 어렵다 아멘 그 와중에 불교 세계 종교 폐지라고 뜨네 불을 쳐봤자 뭐 나한테 어떻게 해 야 너 진짜 태우는 거냐 근데? 얘 진짜 태우는 거야? 아 이거 웃기잖아 갑자기 나한테 도시 사과하더니 내가 태울 거야! 하고 어지간히 화가 안 났으면 저런 행동을 못 하는데 사람도 잘 안 하는 행동을 컴퓨터가 너무 화가 난 거지 어? 호롤롤루 강 나오네요 여기? 사면 못 둘러? 어? 되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잠깐만 하하하하 잠깐만 기다려봐 하하하하 서 instruments 컴퓨터 하하하하 왕 럭키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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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턴 어... 어이구 길저... 어이구 야야야 도로다 도로다 타타타타타 아 이 도로가 이렇게 아 이 도로가 이렇게 아 이 도로가 이렇게 프랑스의 도로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도로가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소금 공짜로 제가 군침이 도는 잔 이러군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폴리옹씨 욕심이 도는 지금 병수가 프랑스에서 보내놓았고 전주 어이구 병력이 이게 병력이 잡고 내려오는구만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나 뭐 어디에 병력이 잡고 내려오는구만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나 뭐 어디에 병력이 잡고 내려오는구만 저... 설마 이대로 서울로 간단가 그럴 수가 없는데 응?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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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가 없는데 너희들 그럴 수가 없는데 요거 하나 뽑아주면 되려나 요거 하나 뽑아주면 되려나 음... 길이 좋아 음... 길이 좋아 음... 길이 좋아 오... 길이... 길이 기가 막혀 어... 바로 시지모드야 어... 바로 시지모드야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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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있다 티베기 베이비 좋아 저 또 누구 왔다 누구야 또 와 또 또 무지성으로 오지 또 또 또 아까 그거 모두особ티 운 1호 8호 공년兩호 노동자 시설 1호 그러네 물 8호 lands 5別 1호 520 늘 별 1. 석공병 2개 자, 오오이카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해, 계속해,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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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이 안 돼, 대응이 안 돼. 어우, 대응이 안 돼. 아, 빈집털이 이거 큰일 났네? 대응이 안 돼. 응? 백골드? 백골드가 . . . . . 오케 오케 올라오는데 얘 이제 가야겠다 이들 가고요 이 자리를 이 친구가 가고 음 좋아요 후 잠시 돌은 위험해 돌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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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와주러가 되고 얘가 맞는다 호놀룰루 너는 어디로 휴양갔구나 지금 어디 라이아테아나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이거 샀잖아 신상이잖아 어디가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이거 샀잖아 신상이잖아 이거 어디가 어디가 오우 막 난리났어 오우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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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뿡 뿡 죽상이야, 또! 왜, 왜 해봐라! 말을 해봐, 똑바로! 왜 이렇게 죽상이야? 야, 여기 두리가 문제네, 그쵸? 저기 두리가 문제네... 저건 노동자인데... 데리고 와보죠? 대충 다 지어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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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폭격기! 폭격기 좋지... 폭격기 좋지... 자동 건설 나도 한번 써볼까? 땅 많아지니까 자동 건설 한번 해봐야겠네... 사람들이 자동 건설 왜 쓰나 했는데... 땅이 많아지니까... 땅이 많아지니까... 왜 이거... 어우, 아프다... 멈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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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겠다... 음... 하... 아, 불행하다, 큰일 났다... 불행해, 불행해... ...보빙샷 될 것 같은데요? ...이 żywot.. nasty-y Breaking.. Mhm.. ...operating IT-castically 제가 잘 왔습니다. 이제 제가 왔는데 길이 깔려가지고 좋습니다. 만리장 석유과는 다이너마이트가 지어지면은 끝났나? 아마 그럴걸? 그죠? 그죠? 이거는 팔렌케 석공병 요기 기스 나면서 같이 치료하자 요새하면 치료되거든 요기 뭐 고쳐주고 고쳐줬다가 다시 약탈하고 고쳐줬다가 다시 약탈하고 경험치좀 맞고 요기야 엄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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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이 자, 이제... 어, 뭐 많아... 자꾸 태안 쪽으로 온대 올라그라네? 이 친구는... 태안이 좋나봐요 저 잠시... 내 친구는... 아, 줄 잘못았네... 나중에 봅시다, 저기... 어잡이 끝났어, 저기가. 그만... 으... 알았어, 계속... 계속해 계속해 하고싶은거 다해 얘만 남겨두고 가야지 계속해 계속해 어 고쳤어? 또 약탈해 고쳐 경험치 좀 채우고 있어 어 니땅 니땅 고쳐주고 니땅 약탈하는 걸게 괜찮아 괜찮아 내 땅이 아니라 니땅 해주는 걸게 내가 이제 폭격기 나온다 상하이도 입영역만 가면 되겠죠? 더 필요 없겠지? 어 또 에너지 달았다 또 약탈하고 또 붙이고 무시하고 레벨업 좀 있으면 하겠네 연노병이 있어요? 어디요? 진짜네 아 많이 압사했구나 근데 물품 생산은 놀랍게도 마야가 1등이야 인구도 마야가 1등이야 인구가 나보다 많아 얼마나 많은 거야 아 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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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가 아니라 아 여기만 해도 이게 어떻게 된거지? 어 전부다 자동으로 돌려야겠 컨트롤이 지금 안되니까 얘랑 안싸우고 있죠? 아 오케오케 아 이거 또왔네? 좀있으면 레벨업이다 어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우리 자원이 남아서 그래 어 오케오케 계속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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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리고 잠깐만 현주야 외교관으로 들어갔어요? 야 현주야 나와 뭐 외교관이야 아니야 아 잘못 눌렀나봐 고시를 잘못 봤어 어 폭격기다 상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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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폭격기 상하이 상하이 막대한 군대가 나의 국경을 지낸다면 모든 중국인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오 모든 중국인 모든 중국인 여덟명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모든 중국인의 분노를 사긴 좀 그렇네 목숨 걱정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하하하 모든 중국인들 목숨걱정을 사는게 좋을 것이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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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ㄹㄹㄱㄹㅇ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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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당번 뱃뱃뱃 섞인가 Having〆 drag over Gerade 와! 무서워! 구름을 뚫고! 이온 노벼 활을 짤! 얼마 다르 지? 그렇게 많이.. 스펙타클하마는 안다네 도움보기 퐁퐁 퐁 퐁 오오 나가! 내 땅이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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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럭키마야 보병 뽑았어요 이야아 씨 좀 무섭네 저기는 저기는 좀 무섭네 그치 이거를 어디까지 갈까 아 좀 멀리 왔네요 되게 시항 거쳐서 폭격기들 전부다 이거 배치시키자 이거 요쪽 이렇게 전진기지를 하나 둘까요? 여기에? 그래서 될까? 상륙작전 같이 해볼까? 아니 tail 그리고 아 나 뭐 할라 그랬는데 나 뭐 할라 그랬지 이거 한 다음에 뭐 해야지 했는데 까먹었네 아 파고다 파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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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prot 아 파고 people 다 아 파고다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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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저 항복 아, 뭐야? 걔를... 뭘 준거야? 누크 이발... 어이, 뭐야, 야이...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불행 25 잠시만... 너... 말해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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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 좋잖아 다행이다, 너가 가자, 너가 가자 해볼라 기분이 가좋으니까 여기 뭐가 있네, 또, 그런데? 저기 땅이... 여기 땅이 있는데... 뱃뱃뱃뱃뱃 굳이 건물에 담amorph 인질있 널네 멋집다 인대 장부 한몸을 계속 운용해야 됐지 도망가기엔 너무 가혹하잖아 지금마다 할 말이 아니지만 너무 가혹하잖아 복용 여기가 문제야, 그치? 야, 91 떴어요! 와... 72 이거는... 우라늄을 좀 봐야겠네... 이거 내정하고... thou, thou, thou. 우와... иль단 애들 전부 다... 우주방어해야 되니까. 흐하핳 트럭이 프랑스 지보를 평화의 죽음으로 누가 때렸네? 누가 때렸죠? 누구한테 맞췄는데? 아 파나마 시티에서 때렸구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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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느정도 평화가 찾아왔네 어우 에든버로 응? 응? 으응? 모헤라 에비셔 캣셉 앙말라 아 이거 말하는 거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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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일까요? 반란군인가? 아, 드디어 공장 짓는다. 오오? 어, 철회장망. 아, 유명한 신이 있겠어? 아, 기적이 아닐까? 아, 에덴을 가르쳐. 아, 엥. 아, 엥. 아멘 내가 못먹고 있어. 도망간다! 아, 펠랭키는 안 깔아져. 펠랭키 말고 에든벌을 가야지. 요 기묘한 대모험은 어디에서 끝낼까? 요게 너무 왔는데? 내, 내 예상은 요기쯤에 섬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저 가운데쯤에 섬이 하나 있어야 되는 섬이 없어가지고. 위대한 작가가 아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산. 일단 경기장. 내구. 지필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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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여기 좋네 오, 좋네 좋네 오, 난리났다 고래 막 해가지고 좋다 대구네 대구 대구부 못참지 이거 고래 딱 이거 사가지고 이 부동자 하나 뽑고 그 전에 팔렌케를 끝내놓을까? 귀찮은... 하하하하 아니, 너무 시간 주는 거 같긴 해 아니 오, 난리났어 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아, 이 부동자의 대구를 어, 정말? 아니 도움말고, 도움말고! 오빌라이트가 나왔네. 오빌라이트가 나왔네. 오빌라이트가 나왔네. 오빌라이트가 나왔네. 오빌라이트가 나왔네. 아 이거 딱 안닿네 잠깐만 다시 올게요 잠시만요 당장 아 위에가 쟤네 임실수도구나 치첸이사 어 닫는다 이제 슝 슝 슝 슝 슝 슝 하하하하 아무것도 못하죠 슝슝 슝 아무것도 못하죠 진주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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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해 아이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또 아프네 아까에 비해 슝 슝 슝 슝 슝 슝 마지막으로 뭐 할말 응 어 멋진 수 그 수 수 그 그 소금, 귤 폭격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옮겨가야 되는데 아 항공모함 항공모함 여기 있었나? 핵장 항모가 어디 있었더라? 항모를 항공모함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아주 기달려 법원은 자동적으로 지워지니까 뱃뱃뱃뱃뱃 깃뱃대빈 팝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빈 오, 철도 기가 막히게 깔았네. 도병. 급격히 또 뽑고. 불행은 아, 불행이 항상 문제야. 그치? 불행을 군사계급으로 막아야되나? 그나마 군사계급, 지금? 기념비 뭐 지우면 또 행복도 올라가니까. 어, 지금 광학은 넘치니까. 어, 군사계급. 어, 군사계급 해봐, 일단. 그리고 병령을 좀 퍼뜨려 둘게. 투로라이비야, 나폴로. 아, 아예 그쪽으로 방향을 갈아탔구나. 어, 좋지, 좋지. 그래, 그쪽이야. 나쁘지 않잖아. 아예 방향을 갈아탔어. 아예 방향을 갈아탔어. 아예 방향을 갈아탔어. 항모가 800원이었지? 누군가 냉각기술을 훔쳤습니다. 다 가져가. 어. 전부 다 가져가. 제발 좀 가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누구야. 누군지만 알자. 나폴레옹인 것 같은데? 나폴레옹인 것 같은데? 나폴레옹인 것 같은데? 한 공모함에 3개 탈 수 있었나? 몇 개 탈 수 있더라? 몇 개까지 탈 수 있었는데 까먹었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페아 색이죠 아아 승급하면 색이 어페아 색이 되는구나 어 왔다갔다 해야겠네 형님 핵이다 핵 핵이다 하나 그러면 야 근데 진짜 핵이 귀한게 이 땅 먹어놓고도 이 우라늄이야 말이 안 돼 그치 이렇게 크게 딱 먹어놨는데 이렇게 우와 항모다 항모 항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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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네 하다 안 돼 왜 항모다 히힛 벗겹게 벗겹게 아까 내가 뽑아둔게 어 아 맨헤트 끝냈어요? 위험한 친구야 위험한 친구긴 해 잠깐만 바짝 따라오고 있나보네 아 요 인구만 좀 줄여줘야겠어 이거 어 오케이 에든버러부터 하자 뭐야 하하핳 뭐야 어떻게 된거야 갑자기 구강경축일이 어 너로 엠 이 오후 에든버러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도둑끼리 다 훔쳐봐, 어디? 다 훔쳐봐, 어디? 생물학을 훔치면은 저기 뭐야? 그 생물을 없애는 핵으로 생물에 대해 연구하면 뭐해, 어? 이 어째피 다 날아갈 건데 훔쳐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나폴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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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긴 해, 왜냐면 어디 있는지 몰라 누쿠이바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지 여기 도시가 뭐냐 오를레앙에 있는지 트루아에 있는지 아, 나폴레옹 도당치 도당치 나폴레옹이 어디 있나 잠깐만, 이거 핵이 어디가 빠른가 볼까요? 왜죠? 20,000원 12,000원 통산금지 2,000원 2,000원 1,000원 구경할 기억 자, 어서 speaking 지상 경력은 무엇으로 갈까요? 지금 공수부대? 공수부대 구축함 아 구축함도 있겠다 근데 그 근접 공수부대 근접 배가 때리면은 점령이 됐지 구축함을 상 tiny 슈퍼라 는 여기서 여기가 마지노전이에요 한국의 자웅을 겨루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웅을 겨루는 것입니다. 나라가 액분을 했어 나폴레옹이 카메아메아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거 먹으려고 누쿠이바에서 치체니사 먹고 이거 키울라고 와 대단한 진짜 이러니까 야심가지 이거 야심가야 우리 저거라도 하는게 맞지 ? 왜지... 핵은 아아... 잠깐만 병력을 지금 있잖아요 쪼옷끔 갈무리를 해야겠어요 갈무리를 하고 하나하나씩 도도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 여기 여섯 명이야 유지비가 지금 너무 비싸서 좋은 시간만의 자 calf 없으니 시간만의 자체 kleinen 이제는 돈을 안쓰는 형태로 어디 한번 해봅시다 Secretary 한 번 주니까 뭔가 계속 죽이라고 하는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 얼핏 역시 ор핏 이제는 돈을 안쓰는 형태로 어디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 돈을 안쓰는 형태로 어디 한번 해봅시다. 수소폭탄을 빨리 만들게.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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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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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무친 부디카 무친 부디카 잘해 잘해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제 돈 나오면 핵을 돈으로 삽시다 음 12턴 남았는데 부디카 날라갈라 그래요? 날라가라 그러는건 아닌데 부디카 음 아직 뭐 없어 측천무호? 중국 중국 안녕하시오 펀뻔하게 훔쳐가놓고 여태까지 다 훔쳐가놓고 웃으면서 아니 원래 아무말 안할라 그랬는데 웃으니까 뭐라 한마리 하고싶네 어? 네 네 한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합병은 조금만 공원 그럼 날라가 뱀다 뱀다 그리고 공원 이년불행 아니, 왜 이렇게 인연부략이 갑자기 터져져? 뭐지? 33이야. 오케이. 열원 돌려. 어, 열원 돌려. 전투력 올려. 열원 돌려, 열원 돌려. 병로 늘려. 나만으로 변경이래. 뭘 나만으로 변경. 열원 돌려. 열원 돌려. 열원 돌려. 열원 돌려. 자, 이제는 다른 턴을 안 걷는 걸로... 좀 합시다. 자연면화, 회사, 이런 거... 저, 민주화우동을 하고... 이러면은... 다음 턴이지? 두 턴간 마비였으니까... 오, 됐다. 우와아아아아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미쳤네, 이거 327... 아니, 이렇게 많이 는단 말이야? 아, 9 턴? 구축함 구축함 뭐야? 배가... 이게 기술인가 봐... 호버크래프트가 되네? 무빙을 어떻게 이렇게 한대? 신비하다, 이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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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로 우리 자네... 에든버러 저기... 준비하고... 잠시만... 에든버러 지금... 외교 승리할라 하고 있네? 잠시만... 에든버러 지금... 외교 승리할라 하고 있네? 잠깐만... 에든버러 지금... 외교 승리할라 하고 있네? 근데... 핵을 만들어도... 핵이 여기까지 갈라나? 핵이 실릴라나? 핵 싣고 다시 와야되나? 잠깐만... 핵을... 핵을 그럼 태안해서 만들고... 방법이 있지... 대구에서 사면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아... 칸이... 좀 애매할 것 같아... 폭격기를 실었는데... 가까워야 도시 이동이 될 거야... 몇 칸인지 모르겠네... 우리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오! 마침... 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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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 나두잖아... 너두야! 나두야! 나두... 그럴라 그랬어... 너두... 아.... 어디서... 다섯 dise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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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니 그렇게 뭐 외교를 핵을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우주로 도망가려고 그래? 어딜 가려고 그래? 대단하시네... 1,000원 퇴안에서 만들고 모두들, 인도! 뱃뱃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뱃뱃 여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해결할 점령하고 옮기고 쓰면 되잖아 이새라 이 부름표 아시리아 부름 아 어쩔 수 없잖아 아 어차피 할건데 터질 수가 없잖니 고맙습니다 그 와중에 당달라네 감사합니다 가자 두칸이었지? 와우 호윙 이대로 아이고 조금씩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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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 발 더 쏴야된다 그러면.. 그러면.. 쭈우우우워 기다리세요 도시 두 발이잖아. 도시 두 발이잖아. 막타만 좀 기다릴까요? 어차피 부디카가 저기 해야되거든? 고의가 아닙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핵션거. 고의지만 고의가 아닙니다. 실수 실수 밀테이크 유지시켜줘 고맙다 낼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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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핵을 각자 날리니까 무서워 죽겠네. 그럼 여기서 이걸 근데 다섯턴 동안 저항해서 일단은 그러면 하나 21턴 64턴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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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떨어전대에서 핵을 만드네? 우라늄 재활용 우라늄 재활용 여 тот이 크레인 우라늄 에스프르 우라늄 λά 어? 이녀석이 팔랭키는 뭐야? 왜 법원이 아직도 안 젖었어? 아, 괴뢰하고 합병하면 법원이 안 된대요? 아~~ 오~~ 그래! 볼일 끝났어요 어, 그래, 그래, 그래 니네베 해방해 해방시켜 해방하자마자 바로 욕하네 현주 구전 그녀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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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저게線개받은거인다 중국이 생긴건가? 빨빨 처리해 빨빨빨빨 빨빨 처리하고 대구의 핵 두개 아 근데 운명하면서 핵맞아본거 처음이야 좀 뭔가 새롭다 빨빨빨빨 빨빨빨 빨빨빨리 빨빨리 누가 됐어? 야 켈트 24표 힘썼다 외교관 좀 해서 하지 뭐 하며 구축하며 뭐 잠깐만 아, 다시 도망간다. 어, 난리났네. 어, 난리났네. 왔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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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잠깐만. 여기에 때리면은 여기에 때리면은 여기에 때려도 되고 여기에 때려도 되고 여기에 때려도 되고 여기에 ZOC 안 걸리게 잠깐만 이게 어? 거미가 안 닿네요. 아, 평이 없댔어요? 아, 평이 없댔어요? 아... 아... 평이 없댔구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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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 찍어본 거 찍어봐야겠다. 조약기고, 이러면. 어, 시간이 좀 이끌어요. 어, 시간이 좀 이끌어요. 어, 집에서 또 지켰는다. 너가 좀 이끌어. 잠시만요. 핵하나 더 할 수 있다 설마 뭐 날라가겠어? 야 여기 인구 많아 33명, 29명 26명 묻혔어 묻혔어 지금 그리고 워낙 뭐 뭐야 뭐야 이거 여기 꺼져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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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어놓지 황금기 핵하나 더 합시다 이거 핵하나 더 합시다 이거 1685 핵 없나? 아 우라늄이 없네 우라늄이 없네 벌써 다 먹었네 하긴 이정도 쐈으면 몇발 쏘고 몇발 쏜거야 기억도 안난다 야 많이 쐈어 173 9 straight 안기 loneliness 물이 손쪽으로 n 189 5 풍선수 아시리아? 전부 다 반대 세상을 지금 외교로 조작하려고 어잉.. 야.. 평화조합 자, 가자! 가자.. 자, 세계 유엔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지금 아, 바다 집중만 궂이 꼬마고 난리 났네, 이거 들어갈 수 있으니깐 어디보자 조준 잘하고 어우 잘 탔다 한 방에 되나? 두 방에 되나? 어 이거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 뭐지 이거? 조심조심조심 헥 하나 또 사고 이번에는 바다 쪽에 하나 쐈으니까 땅 쪽에 하나 쏘자 싹 정리해줘야지 어 2021년이네 우와 그러게 대미지가 얼마 안 나오는데 뭐야 이건 말 타고 왜 우리 땅에서 흐흐흐흐흐흐 아니 왜 우리 땅에서 여기 또 어디야 어어 폭격기가 또 있나고? 이야 여기 폭격기가 많았구나 살아 살아 구축감 살아 살아 야 살아 살아 살았다 뒤에 핵 잠수함 온다 뒤에 핵 잠수함 온다 하읍 햇번 하ひ accord 샤 Jabra 샤븨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700 잠깐만 일단 공수부대 공수부대 준비 아니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 공수부대밖에 없나? 제일 빠르고 지상함 어어어 지상함이 났네 공수부대는 한턴 기다려야되죠 그쵸 일단 두고 기다려봐 자 여기 이렇게 됐어 다행이네 가다가 죽지는 않겠지 아 질기다 오우 위허트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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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대기해봐 뭐야 몇발을 맞네 유도미사일 이건 왜 이걸 왜 나한테 줬대 아 이럴거면 공수부대가 났는데 기다려 기다려 한번에 날먹하기가 확실히 힘들어 야 나와봐마 나와봐마 길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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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re 쥐 아 root ec 절대 안주지 전쟁광이라 아마 안줄거 절대 안주지 절대 안주지 한 4마리 둘러싸면 되겠지?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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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미아마야가 기술공격 준비하다 하라 그래 하라 무슨 일이야? 하라 그래라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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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그래라... 하이라그래라... 야... 근데 핵을 몇발 가지고... 이게... 확실히 여기에 미리 써 놓는게 좋은게 이제 조용하잖아 핵 안쏘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못끝냈으면 딴 애를 쐈어야 됐어 폭격기가 몇 개 있던 거야? 가보자 다음 턴에 가자 이야 설마 다음 턴에 가는데 여기서 조작해가지고 아, 안됐어 일곱이 모자라 올라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자 잠깐만 몇 턴 남았죠? 대기 거의 다 됐을 텐데 한 세 턴 남았나? 야, 날라갈라 그러네 이제 굿 핵권 흰 오웅 ... Oy 각각의 미치고 남은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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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번에 수도 말고 두방 쏘면 에너지 0되는거는 문명 6인가요 혹시? 5는 핵 두방 맞으면 피가 0이 안되나? 수도는? 아 그건 씩스였어요? 아 피가 0이 안되는구나 아 일로와 일로와 왜? 아 아 아 아 아 근데 에너지가 어떻게 다는 거야 광선총이 플라즈마 총이 건물을 부수는 개념인가 아 아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세상은 싸움에 대해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많은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난받았고, 대한민국이 대해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싸움에 대해선 것이었습니다. 정신으로마를 물려줬습니다. 신의 한 번 맞아. 이번엔 그거 안나오나? 그래프? 6하고 5를 번갈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헷갈리네요. 여기있다. 군사력이 이야아.. 중간에 중간에 얘네가 우리를 뛰어넘었었네. 근데 여기가 아마 핵맞은 시점일거야 처음으로. 처음으로 핵맞고 그 다음 갔다가 여기가 폭격기 엄청나게 많았을때 이렇게 문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문명은